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투자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8월의 첫날이었죠. 첫 거래일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좀 좋긴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주도권은 반도체 쪽에서 나왔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좀 이뤄지는 과정에서 원전은 일단은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압권에서 마감이 되어졌는데 지금 8월 일단 첫날은 보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8월달 어떻게 좀 전개가 되어질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7월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회도 있었고 수익도 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상승할 때 수익도 봤었는데 결국에는 또 실망도 굉장히 큰 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7월 이어서 8월까지 우리가 이어지게 됐는데 7월보다는 8월이 더 좋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전환하시는데 또 끌고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주가가 보시면 18,710원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이 2만 890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18,700원이면 주식 매수 청구권 지금 굉장히 다들 할 만한 그런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렇게 늘어나면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분할 합병은 결국에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25일 이전까지 임시주청 이전까지 이 주가를 2만 890원 위로 올려놔야 된다는 거 그래야 기존의 주주들이 플러스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여기서 2만 1천원 정도로 올려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크게 2만 5천원이라든가 3만원이라든가 좀 그런 식으로 팍 올려놔야 지금까지 주주들이 좀 고통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안 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 5만원이든 3만원이든 상관없이 나는 안 판다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 악에 받쳐서 지금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들도 하시는데 일단은 보통의 주주들은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매수 청구권 2만 890원에 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여기서 던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갖고 있으면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해서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되는데 지금 이 낮은 가격에 파는 개미들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이후에 7월 12일이겠죠. 그 이후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사고 팔고 하면서 떨어지니까 더 파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 이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시간은요. 지금 개미들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도 지금 무산될 가능성 크죠. 그리고 주가를 결국에는 올려야 되고 그러면 올려서 팔면 되고 만약에 무산이 되면 무산이 되는 게 또 호재니까 또 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올라갔을 때 개미들을 팔면 되니까 이왕 지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거 일단 마음을 좀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먹고 좀 초연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 주가는 우상향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들, 이슈들 그리고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봤을 때 다각도로 여러 구도로 봐도 주가가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두자 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초연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회도 잡아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자 국민연금에 대한 포지션 자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금 한 6.78% 정도 한 6.8%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변화 관련해가지고 자 미래가치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고 제시도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도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 최대주주, 이대주주예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데 지금 합병 관련해가지고 동의를 한다. 아니면 반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배임 이슈가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통과를 했을 때 자 과연 이게 주주가치에 지금 부합되는 게 없냐 잘못된 게 없냐라고 했을 때 자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이 배임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 국민연금도 그 화살을 지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자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번에 금감원에서도 지금 정정명령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정부도 정책권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주주들의 반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금감원 자 국민연금이 반대표 던질 가능성이 높다. 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번 던지면요. 이거는 무산이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과거에도 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자 2014년이었어요. 자 이때 삼성중공업이 있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자 이때 주식매수 청구권을 국민연금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주가가 주식매수 청구권보다 각각 83%대 93% 수준밖에 안 돼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주매청 행사를 해서 결국에는 무산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산이 안 되지 않을 거다. 무산이 되면 결국에는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런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지금 그래서 그런지 동의 관련해가지고 무슨 청원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동의진행 청원 하는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역행하는 두산의 약탈적 자본거래 반대에 관한 청원 또 반대 청원이 올라왔죠. 봐서 지금 4%밖에 안 됐더라고요. 7월 30일부터 해서 8월까지인데 지금 2천명밖에 안 했습니다. 4% 2천명밖에 안 했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적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좀 더 봐야겠죠. 이걸 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안내 좀 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매수 청구권 그리고 이런 반대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요. 이거 만약에 링크 같은 거 좀 받고 싶다 하시거나 주식매수 청구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서면으로 어떻게 제출하고 어떻게 또 진행하는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체코 이후에 체코 이후에 루마니아 원전은 SMR이 받게 되는데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 지금 원전을 받으려고 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검사를 지금 부탁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3개에서 이 5개 국가 안에서 올해 입찰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우선협상 대상자 지금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또다시 한번 이런 이슈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만 하더라도 20개에서 지금 30개를 유럽 지역에서 더 추가로 지으려고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수주를 몇 개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체코가 2개였죠. 그러면 20키면요. 10배죠. 30키면 15배요. 체코가 2개였는데 여기에 10배에서 15배의 이슈가 올해 안에 있다. 이해가시나요?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지으려고 추진하는 게 이제 300기인데 최종 300기가 넘어가죠. 300기에 넘어가는데 대형 원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유럽 지역에 지으려고 하는 게 200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체코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지금 이 체코 원전을 일단 시작으로 해서 고구마 줄기가 일단은 딸려 나오듯이 계속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이 원전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이제 현실화가 계속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일단 대결을 해봤는데 딱 막상 뚜껑 까보니까 프랑스가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강점이 부각이 됐고 그런 강점들이 너무 많았고 체코에서는 그게 너무나 모든 면에서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 계속 맞붙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길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고 지금 프랑스가 체코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거는데 뭐 재협상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유도 그만큼 프랑스도 절박한 거예요. 지금 얘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체코가 어떤 의미인지 얘네가 이제는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거죠. 그래서 체코 이후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원전이 K원전이 유럽에 있어서 지금 중요합니다. 자, 유럽에 있어서 K원전이 지금 표준 원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방산이 그랬죠. 자, K2 전차가 표준 전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자, 지금 콧대 높은 프랑스라든가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자, 유럽 거 쓰자. 유럽 거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 폴란드도 그렇고요. 그런 주변 국가들이 벌써 K2 한번 써보고 지금 뭐 너무 이제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추가적인 이 방산에 대해서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유럽이 한번 뚫기가 어렵지 이번에 첫 수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체코 이후에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국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유럽이 왜 이렇게 미친듯이 지금 원전을 짓는지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왜 원전을 짓는데 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를 맡기는지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요. 앞으로 주가가 좀 흔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에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에 수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주가는 또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이제 8월이에요. 자, 8월 동안에 해서 이제 9월 이전까지 자, 주가가 이제 많이 움직일 텐데 자, 올라가면은 얘는 이 고점 돌파합니다. 2만 5천 원. 왜냐하면 체코 때문에 3만 원까지 갔어야 되는데 2만 5천 원은 고점 짓고 빠졌잖아요. 가야 되는데 못 갔고 또 이슈가 있었는데도 계속 빠졌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EU에서 자, 탈탄소 자, 탈탄소 탄소 배출을 지금 없애자 재료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화석연로들 지금 천연 이제 가스 석탄 화력 이런 발전소들을 지금 다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폐쇄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이 로드맵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지금 폐쇄를 하는데 자, 폐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이 전력의 생산량이 공급이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그거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채울 수 있는 게 자, 재생에너지랑 그 다음에 원전인데 자, 재생에너지 EU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안되죠. 캐파가 부족해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가성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결국에 원전으로 지금 다 뉴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목에 했죠. 그리고 AI 데이터센터의 이 전력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한목을 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지금 원전을 너도 나도 짓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만에 이탈리아가 지금 원전 짓겠다라고 법도 제도화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에는 그래서 원전을 많이 짓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원래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지금 최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이 종주국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원전을 맡기면 막 10년씩 걸려요. 막 10년 걸리고 12년 걸리고 막 자기네들 막 짓는 것도 10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2배에서 막 6배까지 증가를 해버리고요. 원전도 못 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반 이후로 실제로 신규원전을 완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탈탄소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를 폐쇄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기간 안에 원전을 못 맞히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재앙이죠. 전력은 계속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원전이 10년이고 12년이고 계속 못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의 발주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공기입니다. 이번에 체코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격이 두 번째였고 공기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가 가격 경쟁력 그 다음 세 번째가 현지에 있는 기업들의 참여 이런 식으로 순번 나눠줬던 그리고 나머지가 모든 게 다 좋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코 고맙죠.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서 다른 국가들이 또 우리나라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줬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체코가 지금 원래 원전도 40년 이상 운영하는 그런 전력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체코를 시작을 해서 많은 국가들 지금 우리나라한테 지금 많이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위기는요. 번호포 뽑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겠어요. 계속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한테 맡기죠. 프랑스한테 맡겼다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10년 정도는 지금 원전히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한 2배에서 6배까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할 수 있다면 프랑스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왜 이렇게 문제냐. 왜 이렇게 공기를 못 지킬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래는 한때 이 세계로 호령을 했었죠. 그런데 그 아성이 무너진 게 2000년대에 얘네들이 저기 대량으로 인력이 퇴직하는 사태가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교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기술직이 많이 떠났고 지금 그나마 있는 이 사람들도 좀 고령화된 부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기술력이 기술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22년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여기 원전에서 파이프가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땜빵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여기서 이걸 고쳤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지금 프랑스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접공이 중요해요. 용접공 용접공이 왜 중요하냐면 테코에서도 신규 원전 수주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용접기술 인력을 보유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전 건설 하게 되면요. 원전 용기 그다음에 배관 시스템 여기서 지금 특히 핵 원료를 닫고 있는 이런 원자료 용기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있죠. 온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용접기술이 필요한데 지금 용접기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용접공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이런 숙련된 용접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EDF에서 해외용접공 지금 미국에서 초병이 해왔을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 한 200명 정도를 지금 체코에서도 용접공을 모집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녹록치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전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용접공이다. 지금 숙련된 이런 용접공이 나오려면 일반 용접공에서 추가로 3년은 더 훈련을 해야 그나마 지금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접공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에서 얘기하길 지금 섭씨 1500도에 이런 금속을 다루고 거꾸로도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용접지망생이 500명이라고 하면요. 5년 뒤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인원은 5명밖에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럽의 용접공 부족이 우리나라한테는 결국에는 기회가 돼서 결국에 우리가 이 원전 수주를 지금 아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K조선에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조선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LNG 운반선을 가장 많이 팔고 있죠. 지금 여기서 선박사들이 선박 발주할 때 조선소 인력과 숙련된 용접공의 익명부를 요구를 할 정도로 지금 용접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용접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자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원전 섹터의 대장이죠. 40년 동안 팀코리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서 원자료만 34기를 지금 그 다음에 증기발생기만 114기를 제작을 한 게 투자 에너빌리티 에요. 그래서 가공 그 다음에 용접 조립 검사까지 그 다음에 생산 과정까지 모든 전 과정을 자체 공장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최고 수준의 품질을 지금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국가들 글로벌 많은 국가들의 제품을 갖다다가 조립을 하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얘네는 비싸고 우리나라는 가격이 좀 더 싸고 그러면서 좀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거고 얘네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투자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이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렇게 테마가 만약에 생겼죠.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테마가 원전이 생겼습니다. 지금 법까지 개정을 했어요. 원전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수주를 받으면서 가게 되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요 테마라고 발돋움하게 될 텐데 원래는 체코 이후에 계속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때 못 갔죠.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고 간다고 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계속 테마가 이어지면서 추가 수주가 계속 붙어지면서 이 종목들이 반응을 할 텐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배 에서 10배도 상승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2차전지 가게가 있을 때 에코프로가 15배 갔죠. 금향 20배 갔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AI 반도체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몇 배 갔어요? 13배. 제주 반도체 온디바이스 AI로 10배 갔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K푸드 삼양식품 7배, 8배 갔죠. 그 다음에 K뷰티 5배 이상 갔죠. 그 다음에 전선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로닉 계속 갔고요. 재룡전기 전기도 많이 갔잖아요. LS전선 엄청나게 많이 가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에너빌리티가 원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많이 받고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가장 대장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시총도 지금 메이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지금 끌고 가면서 한번 방을 잡으면 정말로 강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인데 지금 안 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끝까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갈 거예요.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는데 두산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여기서 이걸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경악을 하고 다 던져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철회를 자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무산이 되어버리거나 그런데 가장 모양새 좋은 거는 그냥 자진 철회하는 게 좋겠죠. 무산까지 가려고 하면 9월 25일 표대결까지 주중에서 청구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자진 철회 아니면 연기금에서 차라리 입장을 발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반대를 표명한다 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무산되버리는 거예요. 자진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자 정말로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손을 대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정정 요구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100%입니다. 자 첫 번째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어 그냥 한 거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산에서 그냥 통상적이다 라고 했는데 애써 그렇게 하고서 또 두 번째 보내는데 또 반려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게 아니고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죠.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에 완전히 반대가 되고 또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못되버리면요. 그나마 지금 정부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괜히 지금 찬물 끼얹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아마 그냥 보진 않을 거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냥 통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또 많이 지탄을 하겠죠. 또 누굴 탓하겠어요. 정부 탓하고 정부 탓하고 그죠. 뭐 금감은 탓하고 하겠죠. 또 연기금도 계속해서 비난을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아마 만들지는 않을 거다. 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지금 맞다라고 해도 누가 봐도 지금 법을 악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자 주식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사실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도 뭐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있는 거 조금 더 시간 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라든가 여기서 좀 새로 들어오셨던 분들은 차라리 일단 변동성도 보이면 좀 더 모아가시면서 여기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타임들 좀 재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자 두세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정보를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자 오랫동안 계속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자 뭐 엄청 오래되신 분들 1년 2년 되신 분들 비해서는 아니지만 일단은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지금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 자 위에 번호로 010 21508 8706번 주시면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이슈들 계속 트래킹하면서 코멘트 달아 드리면서 중요한 타점들 같이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오시면 혼자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되실 겁니다. 훨씬 더 수월하고 수익도 더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본전에서 매도하실 분들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뭐 20% 30% 이런 수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좌를 두 배 세 배 늘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수익을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지금 기회예요. 엄청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인데 지금 주가가 이것 때문에 좀 빠져서 그래요.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바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셨을 때 제가 족보를 같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초대 링크랑 그 다음에 족보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두산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족보를 꼭 한번 읽어보실 바래요. 못 들어오시면 이거라도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뉴스들 이슈들 공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정과 내용들 전망되어진 부분 그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적정한지 목표가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지금 여기 매수할 수도 있는 안전한 구간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EU의 탈탄소 정책 때문에 유럽이 계속해서 지금 재생에너지도 많이 씹고 있고 원전도 많이 씹는데 결국 원전이에요. 추가적으로 글로벌적으로 300개의 원전 중에 200개 이상이 유럽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체코가 두기인데 여기서 지금 100배의 시장이 열려있다라는 거요. 체코가 두기의 24조였죠. 체코 기준을 했을 때 100배면 2400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 목식이 얼마요? 8조 5000억은이었죠. 그러면 850조 정도 되겠네요. 단순 계산했을 때 이해가시나요? 두기 했을 때 24조였고 투자 에너빌리티 목식 8조 5000억 원이었잖아요. 가져가는 게 그런데 이게 100배니까 850조라는 거요.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이렇게 큰 시장이 지금 열렸는데 주가가 이전이랑 같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주가 계속해서 루마니아도 SMR 나오고 가스터빈도 1조원 누적 수주 받았죠. 이거 10조까지 지금 전망이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이거 계속 누를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뉴스태파워가 지금 미국 쪽에 가장 빠르게 이 SMR을 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미국도 지금 급하죠. 탈탄소 지금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석탄, 화력 다 지금 폐쇄를 하는데 얘네도 이거 다 폐쇄하면요. 500기가와트입니다. 용량이 500기가와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한 해 전력 생산량이요. 130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지금 500기가와트면 3배 이상이죠. 엄청나게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0기가와트를 지금 메꾸려면 뭘로 메꿔야 돼요. 재생에너지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결국에는 원전이고 미국은 SMR입니다. 땅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원전들이 바닷가 근처나 큰 강 옆에다가 냉각수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치잖아요. 그런데 SMR은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냉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서 앉아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치에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 지금 석탄 이런 발전소들 폐쇄하게 되면 그 자리에다가 SMR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스퀼 파워가 지금 여기서 가장 크게 빠르게 상용화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50조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주자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잇기 때문에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공급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자 에너빌리티가 계속 SMR로 같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SMR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주가 반영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잠깐 올랐다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거 하나도 없어요. 주자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처음에 AI 반두체 AI 데이터센터 만들 때 재생에너지로 해본다고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턱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비상입니다. 다 이거 취소하고 SMR로 다 전환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빌게이츠가 SMR 이번에 처음으로 준공한다고 뉴스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결국에는 원전 섹터의 지금 에너지 정책의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 지배구조 개편에서 금감원과 연기금에 지금 이 문털을 넘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지금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죠. 추가 수주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원전 특별법은요. 원전을 더 많이 짓게끔 지원도 강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추가 포인트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끔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체코 원전 받을 때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정권이 5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탈원전, 친원전 이렇게 왔다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번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아예 영향을 받지 않게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주 받을 때 신뢰도가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 지금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지배구조 개편도 손을 한번 볼 것 같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땐 우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시간 문제지 결국에는 호재가 계속 쌓이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죠? 제가 이렇게 정리 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이번에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또 수익도 많이 가져가시는데 귀에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초대 그리고 여기 족보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예요. 그리고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많이 드리는 게 가장 제가 여러분들 도움드리는 일인데 제가 종목을 하나 더 드릴게요. 11월달 미국 대선 있죠. 트럼프 관련해서 이 3대장 종목을 제가 드릴 건데 에너지 산업 가상화폐 방산주 또 우주 산업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관련주들이 부각을 좀 받다가 헤리스 후보가 지금 잠깐 역전을 했어요. 그런 바람에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귀해라는 거 물론 헤리스 후보랑 트럼프랑 업체력지체력 할 텐데 결국에 미국 현지의 언론을 보면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당히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헤리스 관련해가지고 좀 높다라고 나왔는데 결국엔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트럼프예요. 그래서 8월 9월 10월 앞으로 갈수록 두 후보 간에 이런 정책 댓결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텐데 그럴 때마다 지금 이런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대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걸 수익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고 쉽다라고 하시면요. 3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 동일하고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오늘 지금 8월 첫날인데 안내를 좀 드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에는 하방은 막혀있고 상방은 지금 뚫려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뚫려있어요. 정말로 많이 뚫려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단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끔 계속해서 도움드릴 테니까요. 아직 만약에 혼자 하고 계시고 만약에 족보 같은 거 못 받으셨다 그러면 용기 내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주셔서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번호 010-2108-8706 이쪽으로 문자 주셔서 족보라도 꼭 확인하셔서 대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감이 됐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남은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